네, 오늘은 중등 매삼수학 공부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는요, 말 그대로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로 분해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소인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전날에 소수에 대해서 배웠죠? 소인수는요, 소수인 인수를 의미하고요. 인수는 약수와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수를 분해한다는 개념은요, 이처럼 라디오를 이렇게 분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를 분해한다는 것은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289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수만 보면 어떤 성질을 가진 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17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아, 여러 가지 특징들이 한눈에 보여요. 첫 번째, 289는 17의 배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289는 완전제곱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제곱수는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정수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아, 289의 약수의 개수는 3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소인수 분해해서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왜 소인수 분해를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자연수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는요. 자연수의 성질, 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를 풀 때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소인수 분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약수와 비슷한 개념이다. 자, A는 B 곱하기 C일 때, B,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인 인수는요. 소인수는요. 소수인 인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소인수 분해는요. 소인수로 분해한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분해한다 라는 것은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120을 1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냈어요. 소인수 분해를 잘 했나요? 땡! 틀렸죠? 왜 틀렸나요? 네, 앞에 1 곱하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요? 120을 2의 3제곱 곱하기 15로 나타냈어요. 이것도 틀렸죠? 왜냐하면 15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인수가 될 수도 없겠죠? 120을 바르게 소인수 분해한 것은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유일하겠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20을 소인수 분해하면 자, 이렇게 거꾸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20을 2로 나눠서 그 몫은 10이다. 10을 2로 나누면 그 몫이 5이다. 이때 쓰는 숫자들은요, 모두 소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20은요,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2의 제곱 곱하기 5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인수 분해하는지 감이 좀 오나요? 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소인수 분해를 사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인수 분해를 사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어, 근데요 선생님, 저는 이미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걸요? 선생님이 첫날에도요, 48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풀어줬는데요. 여기서도요, 12의 약수를 쭉 나열해서 구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방법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타내면 하나라도 빼먹는 법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방법은요, 여러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다 써야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약수의 개수인데 약수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약수를 다 써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구하는 중에 우리가 놓치는 수의 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 방법만 쓸래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줄게요. 12가 아니고 커다란 숫자가 있어요. 1200만의 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다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알아두자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를 예를 들어 볼까요? 12를 처음 소인수 분해하면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3은요, 3의 1제곱을 의미하겠죠? 12의 약수는요, 2의 제곱과 3의 약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의 제곱의 약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1 있겠고요. 2의 제곱이 있겠고요. 2의 제곱이 아니라 뭐 먼저 써야 하죠? 2 먼저 써야 되겠죠? 네, 지우도록 하고요. 2 있고요, 2의 제곱이 있겠죠? 3의 1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1 있고요, 3이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12의 약수를 구하려면요, 이 숫자들을 서로 짝지으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1, 첫 번째 약수. 1 곱하기 3, 두 번째 약수. 이렇게요. 자, 또 이렇게 짝지어 보고요. 또 이렇게 짝을 지어 볼게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오나요? 2의 제곱의 약수인 약수의 개수인 3개에다가 3의 1제곱의 약수의 개수인 2개를 곱해서 총 6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3의 1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곱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때요,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요, 2의 제곱,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이 됩니다. 또, 3의 1제곱의 약수의 개수는요,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이 돼요. 왜죠? 왜일까요? 바로 이 1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이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는 1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12의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즉 3 곱하기 2, 따라서 6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더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커다란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것, 문제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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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